사실 벤츠 GLA 45 AMG 2015년식 차량에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디션도 확 좋아지는 1프렛 헤드캡 정착 동영상입니다. 많은 고객분들이 깡짝 놀라실 정도로 차량 성능이 무지 좋아지고 기본적으로 음압 음질 향상은 기본적으로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엔진 스타트도 무지 빨라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프렛 헤드캡 벤츠 GLA 45 AMG 2015년식 차량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